미나야, 엄마한테 말 안 해줄 거야? 왜 기분이 안 좋아?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? 미나야, 엄마 되게 잘 그리지? 미나도 그려볼까? 싫어. 오늘 왜 그림 그리기 싫어? 그럼 우리 노래방 할까? 방에 가서 마이크 가져와봐, 응? 싫어. 또, 또 그런다. 그럼 뭘 입고 싶은데 말을 해야 하지. 동전 입고 싶다고. 그거 빨았다고 했잖아. 공주 옷 어제도 입었으니까 오늘 이거 입자. 예쁘다. 그런다, 아닌가? 조용히 해. 미나야, 엄마 일하고 있잖아. 엄마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? 조용히 하라고 했어. 미나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누가 장난감 놓질해? 엄마 일하는 동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데 그걸 못 참아?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스루에임부터 찍어야 되겠다. 이긴 잘 보관해 봤겠지? 이긴 잘 담궈놔야 되겠다. 오늘 도연이한테 가지 놀자고 했는데, 친구가 싫다고 해서 속상했어. 미나야,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? 오늘 왜 그림 그리기 싫어? 나는 엄마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, 엄마는 그림 그리기가 낮다고 해서 속상했어. 속상했어. 또 그리기 싫어. 또 그리기 싫어. 오늘 동연이도 만나는 날인데, 예쁜 공주 옷을 못 입어서 속상했어. 2시부터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, 엄마가 너가 바쁜가 봐. 난 엄마랑 놀고 싶은데, 엄마는 계속 이만해. 미나, 엄마가 뭐 하는 거야? 엄마 당장 당장 못 그래. 엄마가 나한테 안 낼 때. 엄마 일하는 동안 잠깐 당장 소화는 거였는데 그걸 못 참아? 엄마가 나한테 안 낼 때. 엄마가 나한테 안 낼 때. 한글자막 by 한효정